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제주도는 하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높은 산지는 여전히 추워서 언곳이 많습니다.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 북부 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로 따뜻한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높은 구름이 제주로 다가오겠고요. 밤사이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북부지역 11도, 남부와 동부지역은 13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6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도 날이 흐리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낀 가운데 주말까지 비교적 온화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북쪽 찬 공기 영향으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